2. 임당규 너 나와. 임당규 너 나와. 임당규 너 나와. 주장 대 주장. 이거 자존심 싸움입니다. 주장 대 주장. 올림프스가 올라옵니다. 염빙진. 지금 임당규 자신감 있게 그냥 꿀 때만 보고 강하게 찼습니다. 준비 갑니다. 이제 화이팅. 준비 화이팅. 임당규 뭐야. 천천히 천천히.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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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.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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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. 안 잡히고 있어 안 잡히고 있어.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역전 됐어. 1분 지났어. 반대 아니에요 반대. 반대로 불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한데. 1분 지났어요. 1분 지났어. 기다려. 반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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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우리가 불리하지 않아서 다 따라다 봤는데. 잡혀서 잡혀서 잡혀서. 2분 지났어요. 승관이다. 1분 지났어. 승관이다. 승관이다. 다 좋습니다, 지금. 히지아, 멋있다.